학생 수가 적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가 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1등급 학생을 배출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육단체와 분석한 17개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 현황에 따르면 내신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전국 43개 고등학교 가운데 29개가 전남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등급이 많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경쟁 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등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